뭐?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날의 실심했던 표정이 던져내기에 좋은 이 사랑에서 하고 나서 해요. 하긴 하는 게 지금 드러날 때예요. 하기 직전이에요. 하기 직전! 어, 들어갈 때. 재밌.. 아, 맞서 하려니까 겁나네. 아, 맞서 하려니까 겁나네. 아, 맞서 하려니까 겁나네. 어우, 갑자기 떨리네. 장비를 착용하니까. 신나게 가쩌! 안 올라가? 너무 못 잡았어요. 가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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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너무 좋아요.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아, 우와. 우와! 하얘지 뭐 어찌지 쿨 우와 전 너무 좋았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고 가슴이 웃어 앉아 앉아있어요 잘 했어 계속 앉아있어 편하게 뭐가 있지? 바로 오 너무 이쁘다 오우 о우 영웅이가 찬원이에게 껴줘요 어느 손을 껴야 돼. 자 그리고 영탁이 민호 한번 껴주고. 그렇지.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요. 이런 거는 우리 처음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보고 갑자기. 도금만. 쑥. 쥐만 하는 걸 나한테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야. 쥐가. 쥐 머릿속에 있는 걸 나 같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반지. 안 돼 안 돼 갖고 싶어. 첫 번째 미션. 이름하여. 동작 일치 게임. 동작이 뭐가 나와. 떨려. 왜 떨려 이거. 홍승아 학생들은 마음이 통할지. 정면 보고. 하트. 됐어. 엘리베이터. 오케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건 계단이잖아. 가만히 있어. 이건 계단이잖아. 엘리베이터 이렇게 가야지. 뱀. 하나. 둘. 셋. 배입니다. 뭐야 이거. 다 잘라. 왜. 왜. 자. 찬헌이만 무릎을 들었어. 선미. 이거 아니야. 그냥 날아. 날아.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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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더 이상 틀리면. 금받지 뺏겨. 자. 집중. 집중 집중. 키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눈이 재밌게 들어가네요? 눈이 재밌게 들어가네 입술 내민정도까지 똑같아 사슴눈 다시 한번 3,2,1 큐 육산 6,2,000 포인트 안무로 노래 맞추기 연습문제 양손 양손 영우이 문제 맞출 생각 없어? 잘한다 잘한다 10. 10. 10.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야 대단해 뭐야. 자리가 좋아 지금. 다른 거 같은데? 다른 게. 나 마아. 네가 줘? 모르겠어요. 잠깐만 우리. 자기야. 어머 이걸 한 번 더 보느라고 스냅! 아 좋습니다 제가 첫번째가 한번 가볼게요 오기가 먼저 오케이 이승아! 이승아!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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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두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되요 두개 오케이 잘 못 Deliver 아냐 아니야 배밤 실리hern 고백 고백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의 우정반지 사서했어 여러분이 가져갑니다 그게 우리 반지사진 한번 반지 댄스에 물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제 스스로 나는 바닥이었어. 네가 나보다 낯간 얘기는 아니야. 근데 너는 내 미치야 일단. 딱 생각해서. 영탁이 형만 가면 이렇게 길어져. 아이 또 뭘 선택을 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저는 이거로 하겠습니다. 나는 형들을 믿어요. 한원이은 제가 생각한 걸 갖고 올 겁니다. 하나, 둘, 셋, 오픈! 기습온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 좋은 synchronous host phosphate예요. 우우우우우우 오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그대의 진실인가요? 숙소 바라지 않아요 하 .. 잊히친 계절은 슬퍼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90점! 90점! 와 근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로 됐다 비주얼 조합 든든하게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 저녁 수업도 아니 그게 뭐냐면 유치하다 정말 정말 이런 거 가지고 난! 난장판이네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심전심수려회 이심전심수려회 오 어떻게 될까요 순위대로 하하하하 형한테 지금 뭐 그냥 뭐 영웅까지 순위가 영탁이 뒤쪽이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앞에서 이렇게 너무 재밌을까봐 노잼으로 아마 요거는 없다 치고 보면 돼요 하하하하 민호, 천원, 영탁 영웅이가 생각하는 우리 멤버들의 1위 민호, 234 또이 또이 너무 재밌다 예상되는 시간 적어주세요 40초 너무 긴데 너무 길지 않아? 40초 하하하하 5점짜리 5점짜리 연쟁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발축거리 잔혹사 동생 잔혹사 동생 잔혹사 정답! 불륜 잔혹사 진 사람이 꼴등이지 자 그렇다면 선물 우와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데? 하루에 3번 하하하하 샤워 샤워? 터치? 뭔가를 터치하는데? 초반에 많이 검색했죠 엄청 봤죠 슬픈 노래 좀 준비해주세요 슬픈 노래 있잖아 같이 한번 도전해보자 하이 도사님 저도 제 앞날이 걱정입니다 이사 저의 영웅이가 영탁 퀴즈에서는 1등을 차지했고요 바로 열어볼까요? 바로 이런거에요? 잘 간직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힌트! 성형을 하지 않겠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성형을 하지 않겠다 말이라도 좋게 해주는거지 땡땡땡이 좋을 것 같은 스타 생활력 추진 세 글자 역으로 끝난 세 글자 다 대봐요 정답! 집중력?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정답! 자 친화력이 좋을 것 같은 스타 본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나 얼마전에 이 영상 봤는데 학교 무대는 좁다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 이찬원입니다 정답! 영웅이가 맞춰서 플러스 1까지 되죠 그리고 꼴등은 민호가 차지합니다 자 이거는 뭐야 뭐야 뭔데? 가장 애착 영웅이가 와인 좋아해? 저 와인 너무 좋아합니다 영웅이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좀 말해볼까요? 영웅이는 영웅이는 지금 여행가고 있다고 알았어 저 또 끊더니 영웅돈을 바로 보내준거야 이렇게 잘 챙기네 영웅이가 잘 챙겨요 남자 중의 남자 남자 중의 남자 남자 중에 남자다 별명 구자예요 별명인은 임영웅이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오 진짜 풍성해요 Fake 진짜 풍성해요 임풍성이라고 별명을 랑찰랑 찰랑 atamente 찰랑되네 자네 담긴 나는 찰랑찰랑되네 우리들이랑 그댈 위하여 영웅이는 특구 전문 월간지랑 한 인터뷰에서 메시를 이것 때문에 남자답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먹을까요? 메시의 아내입니다 오! 와 대박 되게 오래 연애를 했어요 근데 축구 선수로 되게 유명해졌는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해서 예쁜 아이들까지 영웅이가 최근에 가장 크게 돈을 써서 산 것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티비를 갑자기 바꾸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고급 티비로 어머니가 제 카드로 결제를 해서 하셨어요. 제가 가방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가방을 되게 좋아해요 치플 가방 퍼플템 새로 새거로 사와서 영웅이 이거 맨날 메고 다니거든 뭘 그렇게 넣어서 다닌지 모르겠네 이게 진짜 좋아요 수납공간도 많고 맨날 좋아하는 너무 아끼는 영웅이가 아끼는 백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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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